수민 씨,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? 저는 잘생긴 사람이 좋아요. 만약 잘생겼는데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이라면요? 음, 어렵네요. 어른들은 성격이 제일 중요하대요. 맞아요. 그럼 수민 씨는요? 얼굴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성격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. 저도요. 다니엘 씨는요? 저는 예쁘거나 귀여운 스타일을 좋아해요. 저희 둘 다 외모를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나 보네요. 그러게요. 다니엘 씨는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? 네, 있어요. 오, 그 사람의 이상형은 뭐예요? 귀엽고 멋있는 사람이래요. 오, 정말요? 네, 그 사람한테 제가 귀엽고 멋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좋을 텐데. 모르는 일이죠. 그 사람이 다니엘 씨를 귀엽거나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. 하하, 그러면 정말 좋겠네요. 행운을 빌게요. 잘 to look at 안녕하세요.